이번에 보실 방은 만촌동 만촌시장 인근에 있는 원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신발장이 이렇게 충분한 공간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이 원룸은 300에 30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방이고요 구성과 공간을 보면 상당히 실속 있는 방으로 보여집니다 체감도 아주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전등이 조금 불이 안 좋아서 화면상 어둡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등을 들어오기 전에 갈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감안하고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330 가격을 생각하면 공간도 꽤 넓고 구성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엌 공간이 따로 문이 분리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냄새나 그런 것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요기 부엌에도 창이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방으로 나와 있는 창문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고 바람도 이렇게 환기도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공간이 좁지 않고 공간이 좁지 않고 적당히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신축은 아니지만 조금 오래된 그렇다고 낡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공간과 구성이 꽤 괜찮은 원룸입니다 만천동에 300에 30 원룸이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